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단한 그림 그리고 또 좋은 문장 써보겠습니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펜으로 진하게 그려줄게요 문장 써보겠습니다 가끔은 용기를 내어 이불 밖으로 벗어나 내가 가진 세상을 넓혀야 한다 너의 모든 순간이 빛나고 있어라는 책 중에 나온 내용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장 써보겠습니다 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